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진짜 색감이 예뻐져, 그렇죠? 우리 구독자님도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저희는 3만원부터 택배가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짧은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만원에 행복해가지고요. 어느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많은 균일가 갑니다. 5.5cm분에 있는 화분은 다 화분채 가고요. 나머지 식물은 꼽아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포트가 되겠죠? 이 포트는 식물 화분채 갑니다. 이 포트는 화분채 가는데요. 포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사이즈가 5.5cm죠? 1번 세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샤니가 앞전에 제가 7,000원에 판매했던 샤니입니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뽑아서 가고. 로사핑크가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도 2년, 3년 차네요. 그렇죠? 3년 정도 키우면 로사핑크가 이렇게 되고요. 이 포트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샤니가 묵으면 이렇게 예쁘게 선물이 듭니다. 샤니는 1번으로 갑니다. 1번 세트 샤니랑 로사핑크.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붙여놨죠? 이 아이도 지금 보니까 한 번 분생 같아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샤니 얼굴 2두 분생 작은 거랑 해서 짝을 맞춰놨고요.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해서 만원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은 1번 세트고요. 1번 세트 갑니다. 로사핑크랑 해서 가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로사핑크가 들어가고요. 자영준생. 5.5cm분에 최고 작은 사이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메스토로입니다. 앞전에 제가 아메스토로 7,000원에 판매했던 그 아메스토로고요. 이 아이가 저를 거부는 하네요. 그렇죠? 자 일단 우울이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아메스토로 나오죠. 아메스토로랑 2번은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번호는 2번이고요. 2번은 아메스토로랑 로사핑크. 이 아이는 검이 들었습니다. 검이 들었고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번호는 2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비춰지는 아이도 두 개밖에 없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5.5cm가 아니고 7.5cm 뿐이기 때문에 이러면 론스토입니다. 이 아이는 식물 뽑아서 가요. 이게 러블리 봉봉. 러블리 봉봉은 식물 화분체 가고요. 러블리 봉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아이가 얼굴 하나에 만원씩 시중에 갑니다. 그럼 얼굴 하나 분류했을 때 그럼 두 개가 2만원이 되는 거죠. 2만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채널 보세요. 다른 채널도 보시면 똑같은 농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농장에서 가지고 와서 이 아이 얼굴 하나에 만원씩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에서 론스타 이렇게 해서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 3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론스타는 식물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3번도 만원에 갑니다. 그리고 블루진 가겠습니다. 자 블루진은 두 개가 있고요. 블루진 이 아이도 완전 묵은 등입니다. 지아이가 지금 해수로는 이 아이가 3년차 이포트에서 3년차 갑니다. 회수로는 2년이고 회수가 3년차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자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두 개의 식물 많은 다 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루진 금입니다. 이 아이는 그게 없습니다. 번호 없습니다. 두 아이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 아이가 블루진 우리가 시중에서 받아보는 블루진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음 요렇게 요 아이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꼭 키워보라고 말씀드리는 그 블루진입니다. 요 아이가 요렇게까지가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펜치 보호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4번이고요. 4번 요 아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도 아르케인 이고요. 금을 품고 있고 샤인만다라 갑니다. 요렇게 해서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언 갑니다. 브라질리언까지 해서 제가 세트를 넣었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얘가 야이가 6,000원에 제가 판매를 했었죠. 야이는 5,000원에 캐라리언 판매했던 거고요. 자 번호는 5번 갑니다. 자 캐라리언도 야이도 제가 서비스 넣으라고 해놨는데 뿌랐으면 제가 요 아이는 캐라리언까지 브라질리언 이렇게 넣어줄게요. 5번 4번은 제가 브라질리언 넣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브라질리언 이게 꽃은 핫빙크로 핍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세트는 요렇게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요. 자 5번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갑니다. 자 보시고요. 자 캐라리언 같은 경우에도 야이도 제가 식물 지금 보시면 흙이 요렇게 되어있죠. 야이도 제가 식물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6번 가겠습니다. 6번도 최고 작은 사이즈 완전히 야이가 지금 젤리아 되어있죠. 그죠? 지금 받으시면 식물들 요런 아이들 저명 가서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보시면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못 줬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3개 3개입니다. 요렇게 아르켄이나고 라비앙로즈 5주모션 직분이 있습니다. 야이도 6번 만원에 갑니다. 3세트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그냥 브라질리언 하나씩 서비스해서 넣어드리고요. 저한테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넣어드린다는 거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음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 만원에 가고요. 이 아이도 문둥이입니다. 얼굴이 동글동글하죠. 그쵸? 카시오 적금 자 이런표 보이시죠? 자 카시오 적금 무지입니다. 금액은 만원에 갑니다. 동글동글하게 한엽이고요. 이 아이도 9cm포트에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화면을 쫙 자 보세요. 그 짐 8.5cm가 나왔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자 우리 구독자라면은 얼른 찜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는 자 블루진 똑같이 이 아이나 이 아이나 또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제가 이 아이는 어 끝까지 보시는 분에 한해서 들어갑니다. 자 7번 블루진 핑크 스팟이랑 핑크 스팟이랑 이렇게 해서 만원에 갑니다. 이 아이는 묵은 둥이고요. 이 아이는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얘는 9cm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는 5.5cm 분도 있습니다. 식물 뽑아서 갑니다. 자 핑크 스팟 반 만촘 이 아이도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입금 순으로 해서 가고요. 이 아이도 보시면 똑같죠. 그쵸? 자이 남 이게 블루진 검이고 이 아이는 생얼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크나 짱냐 넣었습니다. 5.5cm 분도 해서 넣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7번에 만원에 갑니다. 하나하나 쓴 남 요렇게 요렇게 세트입니다. 각각입니다. 블루진하고 핑크 스팟이나 세트예요. 3개가 만원이 아니고요. 요 2개가 2개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팔리나랑 8번이고요. 번호는 세트는 번호는 8번입니다. 아보카도 크림이랑 요렇게 2개가 가요. 자 요렇게 2개가 가는데 요렇게 음 2개가 가는데 여기도 제가 얼굴이 외두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 지금 보시면은 4번 5번 6번 8번 하시는 분에 한해서 브라질리엄 요렇게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질리엄 요렇게 해서 넣어드릴게요. 이 아이들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미나야 모기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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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한번 보실래요? 사이즈가 요 아이들 지금 시중가 만원씩 나가는 식물입니다.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컵니다. 이렇게 커요. 이 아이들 목대가 목대가 지금 다 컵니다. 요렇게 다 커요. 지금 얘들이 힘이 없어서 왜 힘이 없을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못 심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뿌리채 이렇게 들리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목대가 좀 큰아이랑 크라이랑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원의 행복하겠습니다. 만원의 행복하고요. 두 개나 세 개씩 해서 빌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